이 땅의 문제는 장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금으로만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보금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이 제자냐? 보금만 알고 우상의 심각성을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후대들 차세대들 미래를 준비하는 이래 보좌의 축복을 가진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래 우리가 헌신하고 이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한 시대를 위한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길을 최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며 내가 제자되고 제자를 세우는 한 주 되셨나요? 지난주 단임 목사님께서는 3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된 일본 랩런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 4월 2일에는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올바른 후대를 세우는 보금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37 치유 후대를 향한 하나교회의 새로운 여정을 기대하며 4월 첫째 주 하나 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 세가족 접견실에 방문해 주세요 4월 4일부터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새벽기도 수요 오전 예배는 3층 고등부실에서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전도학교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본부 2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단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4월 4일 월요일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와 4월 9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회 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단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를 포함한 세례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 관계로 권찰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전도기획 모임 1주차 훈련이 있습니다 다락방 사역자 훈련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주교 모임은 오늘 오후 3시 소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대구노회 봄 정기노회가 4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은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본 교회 목사 및 총대장로 참석합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와 성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예배 중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농인전도학교가 4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농인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윤경 전도사회 15명 참석합니다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월 10일 화요일에는 덕평 RUTC에서 4월 14일 목요일에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유럽 전도집회와 랩런트 대회가 각각 4월 15일 금요일과 16일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월 6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37 이방인 애들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토켈라우 제도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나라 토켈라우 제도입니다 오세아니아에 위치하여 뉴질랜드 속령인 토켈라우 제도는 1840년대가 돼서야 영국 선교사로부터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이 나라는 전체 인구 1411명 중 약 60%가 기독교 교단에 속해 있으며 약 35%가 로마 카톨릭 교인입니다 1877년 영국은 당시 토켈라우 제도를 유니언 제도라 이름 짓고 영국령 신민지로 편입시켰는데요 1926년 이곳의 관할권을 뉴질랜드로 이관함으로써 현재까지도 토켈라우 제도는 뉴질랜드의 직접 관할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이 나라는 향신료 재배가 주 산업이나 고용된 대부분의 노동자는 뉴질랜드 본국에서 일하며 이들이 고향에 보내는 돈으로 나라의 경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토켈라우 제도는 너무 앳단 위치와 적은 인구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제 정보조차 최신화되어 있지 못한 국가인데요 그리스도로 결론난 한 사람의 제자를 통해 이곳이 오세아니아의 237보고마의 주역이 되도록 이번 주는 토켈라우 제도를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로 사귀 אז 한글자막 by 한효정